한살 아이를 뜨거운 차량 내부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백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백인 남성은 방해받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사건은 오하이오주 뉴필라델피아 지역에서 19세 백인 남성 랜덤 퍼밋이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차량 안에 무려 5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경찰은 살인, 아동학대,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한살 아기를 숨지게 한 백인 남성 페럿은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집에서 쉴 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진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